심혜의 악몽 하하하하 정말 대단하구나 퍼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하하하 박수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절 용서세요 이 황금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블바리스에 누구? 파피콩주! 파피콩주! 우하하하 전환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렁 우와 신난다 이제 넌 내 품을 이뤄요 하하하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블루다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응?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우와 짜잔! 레드! 레드 최고! 레드 최고! 그래그래 어?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버블이야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쨈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하하하하 제발 한 입만 나도 먹어볼래 나도!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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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하하하하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음 음 으하하하 으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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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퍼플공지의 겉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레브 최고야! 하하! 난 진짜 예뻐! 으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억? 뭐야? 하하 뭐야? 내가 왜 왜 왜 왜? 으하하하 뭐야 레브! 너무 못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으하하하 물을까? 으, 아니 안돼 내 비부가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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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으하하하 너도 먹어주마 흐하하하 거기서 거기서라 으하하하 그만! 그만!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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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공주님 정체 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있습니다마 흥 으하하하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응? 핑크스타 얜 어디갔어?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은? 흥 흥 흥 흥 흥 흥 뭐야 왜이래 장난치지마 흥 흥 응? 얼른 나와 어라? 왜? 아빠는 응? 그새 어디가신거야 공주님에겐 황금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그게 무슨 흥 흥 흥 에이 갑자기 왜 숨고 그래 아휴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응?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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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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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건 블랙다이언? 맞아 난 배 안에 있었어 이건 감정이야 으아악 으하하하! 드디어! 갑자기!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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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주면에서 깨어나다니! 조처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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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어디야? 헉! 어? 렉탈리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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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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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완료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흐 절대 불빛을 보지마 가자! 버블 스포크! 워 Teen 바블 스포크! 포렌지 블라스! 이쪽이야! 으흐흐흐흐 미로 Está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무리 없애도 다시 생겨나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드라!! 소려와 불빛?! 그래! 전화기 불빛! 이걸 늦게 를 쓰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얘들아! 잠시 마법을 멈춰줘! 됐어! 버블 버블! 버블 젤리! 파이파! 글로버 스토클! 좋았어! 이제 돌아가자! 이 블랙 다이아의 심해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어! 으하하하하 보면 안 돼! 공주들을 잡아 오거라! 내 친구들은 안 돼! 잡아라!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안 돼! 공주들이...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컷! 프리즈! 웨이브! 이게 호시? 허 루 Nós 그러네!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화이트 골드님! 다들 괜찮아! 난 블랙다이아는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워! 그 보물 지도를 미끼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근데 우릴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갑자기 우리 폐차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폐차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잠이 안 올 것 같아! 내일 보자! 안녕! 그럼 몰래 들어가볼까? 으악! 으악! 내가 너! 진짜 폐한테 이를 거야! 공주님! 인형으로 절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거든요! 뭐야! 뭐야! 갑자기 이래! 이 잔소리가 무지 그리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뜨거운 파란색!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누가 새로 전학 온다는데! 왠지 인어공주일 것 같아! 퍼플의 첫날이 떠오르네!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좋은 아침 블루다스쿨 친구들!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퍼플이! 크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크롬! 인어공주일 확률 98% 탐랑에서 결투한대! 뭐야? 아무도 없잖아? 어딨지? 난 열정의 파란 불꽃! 태파리 왕국의 공주 블룸네비슈다! 전 젤리핀이에요! 반가워!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대장? 그런 거 없는데? 이런,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뭔 황당한 소릴 하는 거야! 다들 모르는 척 하지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포미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냐?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재밌겠다! 좋아! 다 이겨주마!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이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쉬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대결 시작! 대결 시작! 6, 3, 7 나랑은 맞아 알 수 있다! 11, 12, 13, 14, 15, 18, 18, 19, 20 버틴다! 좋아! 파랗게 불트러! 가오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블록스! 야! 진짜 멋졌어! 이건 이길 확률이 있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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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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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블록스! 예이! 2점이다! 차면 다 구겼네 어이, 약골들! 일어나! 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불공평해! 이거 다 니가 잘하는거잖아!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가위바위보! 하, 불안한데… 엉뚱한 건 아니겠지? 뭐~? 춤.. 오래 추기…? reck?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공주라면 우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뭐든 다 이겨줄 테니까! 춤 대결해라! 가자! 재밌겠다! 원, 투! 원, 투! vot! 으아아! 으아아! 스firш 가치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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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승! 어? 끝난 거야? 네가 이겼어! 내가… 졌다고? 블루! 이기고 주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내가… 어? 우리 계속 이렇게 재밌게 놀자! 내가… 베베 전하니! 블루! 블루! 공기님! 쟤 왜 저래? 어? 떼! 어? 으하하아! 안녕? 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흫.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내가 베베차가 된다니! 흐흐흐흫! 잘됐어. 귀찮은 애가 사라졌잖아!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블루를 찾아보자! 개차를 돌려줘야지! 어? 어? 플로비야! 어? 플로비 타임샷! 모두 조심해! 어딨지? 바블바블바블바! 내 포탈을 이용하다네! 어? 저거 물이잖아! 어? 어떻게 된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블루의 정보만 없는데? 먼저 공격하면 되지! 플로비 타임샷!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퍼플!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알 수 있어! 뭐? 이건... 타임스타? 블루! 여기 있었구나! 자! 니 레인보우 캐쳐! 난 자격이 없어!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퍼플이? 에이! 엑! 클로버! 아이! 이것 다! 으어! 아... 애기고치는게 뭐가 중요해? 친구 끼리! 하하! 으이! 해! 으으! 범을 사! 아, 안돼! 버스가! 아이들이 위험해! 안 돼! 던져! 버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몰라! 이 약골들, 뭐 저런 거한테 밀리고 있어? 버블버블 사파이어, 체인지! 자! 사파이어 블루, 변신 완료! 헛! 블루님이 나설 때군! 헉!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블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아, 자! 으악! 으악! 야아! 들어! 터치! 으악! 자! 으악! 지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으악! 자, 이거라! 으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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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그러니까 대단한데? 좀 하는데? 아, 맞다! 이거 블룹한테서 나왔어 우와,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이게 그 블룹의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아 블루 네 덕분에 찾았어 버플, 이 말이 맞았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에잇, 이따 우와, 버블잼이잖아 퇴격, 퇴격, 공사왕 화이트 골드님께서 힘든 물고기들을 위해 부호물품을 보내주셨구나 부호물품? 우와, 역시 화이트 골드님이셔 힘든 물고기들도 토시고 그에 비하면... 왜? 나도! 남 돕는 거 잘해 니가? 니가 아직 나 잘 몰라서 그래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네 봉사왕 봉사왕 봉사왕이 돼서 핑크 스타일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진짜? 그랬는데 말이야 이야! 저기 있다 그린! 나랑 한 팀 맞아 봉사왕이 되는 거야 나도 화이트 골드님처럼 남을 잘 돕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화이트 골드님? 봉사심이 여왕의 필수 자질이긴 하지 여왕? 퍼플! 너 진짜 품위 없이 들이댔다 그린 공주 이 레드 루비와 같이 으악! 불타는 열정에 불러! 나랑 도전하자! 아냐아냐 그린은 나랑 할 거야 날 선택해줘 미안해 난 이미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 그럼 이만 음 레오 나랑 같이 할래? 나야 좋지 헤헤헤 어? 니가 뛰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뭐? 니 열정이 부족해서 겠지 맞아! 그리고 너도 다 방해했거든 응 가자 오렌지 저런 품위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가자 알았어 내 파트너 하하하하 퍼플 우리가 우성이 되는 거야 좋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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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히히 감사합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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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이 깜빡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게 아주 위험했답니다 흡 우엑 으으엑 으아ぐ 아으 으아 오렌지! 초록뿌린 깃발을 내렸어야지! 하지만! 이거 안 내리길래... 아, 답답해 이거 잘 됐군 힘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라니 죽음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강력한 날개를 가진 성대물고기 레드엥에서 빼앗은 조각으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넣어주지 공주들 사이가 멀어졌을 때 버블잼을 빼앗아 오너라 네? 앵무세우?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난 새 무서운데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께요 아뇨! 저희가 찾아드릴께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았어! 이게... 이렇게 하면... 친구인 줄 알고 올거야 좋은 생각이라는게 이거였어 작전 성공! 작전 성공! 작전 무슨... 우챠! 퍼플! 새는 이렇게 잡는거라고 으아악! 배고파! 블루! 돌아서 도망가겠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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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너 때문에 놀라서 날아가 버렸잖아! 뭐? 니가 시끄럽게 울어서 날아간거지! 아니거든! 막두거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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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긴 새다! 으윽... 좋아했다! 으윽... 으윽... 우사안! 으윽... 우사안? 응... 답답해! 새 똥 맞으면 어떻게 해? 그치만 앵무E 무섭단 말이야 으윽... 어? 으윽... 아휴... 진짜... 앵무새 무섭단 말이야! 뭐? 아, 진짜로. 야아악! 야악! 으악! 허억! 어? 흠! 니 울음소리 때문에 새가 날아갔잖아. 뭐라고? 흠흠! 알렉스! 으흐흠! 흐흐흐흫!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워래요. 흐흐흫. 히,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가자! 으으, 너 세울이야! 힘만 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럼 넌 장난만 쳤잖아! 니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힘은 무슨? 아휴, 이렇게 화낼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 뭐하니? 퍼플, 왜 혼자야? 니 팀원은? 그, 그게… 어… 응? 퍼플, 때로는 친구랑 다툴 수도 있어. 나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다른 모습도 인정해 주는 거란다. 해고파! 답죠, 답죠! 알렉스다! 알렉스? 선생님, 저 가볼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찾았다! 어? 못생기지나! 저기… 얘들아! 어, 어…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어? 어? 으악! 블루비아! 핑크스타! 새들러! 바빙카인 스타! 슈퍼! 바블바블 스타! 슈퍼! 트윙클 파트! 갱신 반려! 블록 앵무새! 내가 다 잡아주지! 흐압! 안이 넘치! 하, 하,파! 으아아아악! 냐아악! 으아악! 으아악! 가득 파! 으악! 으악! 고렌지온전 다 잡을 거야! 젤리에빈! 으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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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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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지! 으악! 으악! 너 때문에 뺏겼잖아! 응! 누가 할 소리! 얘들아! 그만해! 우린 경쟁 상대지만, 그 전에 친구잖아! 서로 다른 부분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친구랬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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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흘렀어! 오렌지! 정면 공격은 어려울 거야! 내가 돌아가서 블롭 뒤에 포털을 만들게! 그때 블롭의 뒤를 공격하자! 좋아! 우리가 시선을 뜰게! 응! 버블버블! 버블뿡!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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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밀어! 이야아아아아악! 부탁해! 얘들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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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리디! 이야아아악! 버블리! 하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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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으악! 야아악! 버블! 빨리! 으악! 됐어! 바블바블바블바블바블드! 좋았어! 오렌지! 야啊! 따악! 따악! 블록! 이제 살아될 시간이다! 크린 버블! 우리 알렉스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어, 스티커야! 비록 봉사왕은 놓쳤지만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친구와 맞춰가는 방법이야! 화이트 골드님, 전보입니다!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갔군요. 그래도 공주들이 진정한 버블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서프라이즈 생일파티 아! 공주님,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페이! 아! 아! 공주님을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한 걸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서프라이즈! 아! 핑크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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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역시 내 소우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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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알아! 고마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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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그래! 우리 초대하겠다고요? 소원 들어준다며! 아!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퍼플! 니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응?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난 안 가도 된다니까! 안 돼!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너 지금 다 무시해? 기다려봐! 기다리게 뭘 기다려! 내가 꽉 잡고 있을게! 난 안 가도 돼! 너 둘이야! 우와! 예쁘다!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어때? 깨!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소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꿀꿀! 으악! 깜짝이야! 꿀꿀! 좋았어! 완벽해! 이제 다 같이 출발해 보인다! 어...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아!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해! 응! 하하! 휴! 들킬 뻔했네! 눈치챈 건 아니겠지! 어찌됐냐! 이제부터 우리는... 마리링! 바리링! 팝! 인어의 모습으로! 야! 나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으! 으! 날려줘! 으악! 으악!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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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인어인가? 괜찮아! 응? 야! 진짜네! 으악! 오! 세상에! viu! 으으윽! 으흐어 possibly? 아dag! 으하 bi 다리야 이제! 으허! 으으하구! 으아vä! 우리 집에 온 걸 반영할래요? 어, 세상에! 엄청나다!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예!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야, 들어와, 들어와! 퍼플이 왔대, 소모! 어, 얘는... 대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가실까요? 어서 오르라! 어?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우... 아니, 레아 공주예요! 그런 왕국이 있었나? 어? 호호호, 특이하게 생긴 수호요정이로군! 어떡해! 호호호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려! 레아 공주는 할만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저러다 들키겠어! 절대 안 들켜!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상! 이 블랙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나빨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아우, 야, 좀... 아우, 야, 좀... 좀... 어, 뭐야? 옮긴다! 조용히 해! 어? 드디어 시작하나봐!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어? 서프라이즈? 뭐? 아냐! 어,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오호,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아우, 모르겠다! 파티 시작!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당하라!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 힘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예이! 시작하나봐! 다들 저기 있구나! 서프라이즈! 나팔을 불어라! 손라! 서프라이즈가... 포샵 피해! 니놈은 누구냐? 가빠! 버블버블! 스판페이지! 스판에 칼을을 gaining 피하나! 스판에 칼을 지켜내야 됩니다 스판에 칼을 지켜내야 됩니다 크리스쿨 퍼플, 변신 완료! 뭐야, 여군 어디지? 어, 잠깐! 얘들아, 블러비아! 이런! 퍼플이 위험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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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플! 버플했어! 으응! 레아 공주 괜찮으! 으악!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나중에 설명할게요! 인간! 아? 아! 흐흐흐흐! 이미 끝이다! 아! 어? 어? 어디 간거지? 오렌지 블랑더! 우리가 왔어! 얘들아! 글로벌 피! 버블 컷! 잠밍 웨잇! 해치원도 자꾸 또 나타나!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대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성한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퍼플! 우리도 찾아볼게! 나도 찾아보봐! 그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미쳐야! 얘들아! 저기야! 길이 막혔어요! 어떡하지? 강내 땀을! 럭!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크린 퍼플! 초대장도 안 받고 어디? 퍼플?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그래서 대체 이 인간아이는 누구냐? 얘는 내 첫 인간 친구! 레오예요! 속여서 죄송해요…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오, 저도 믿어요! 좀 믿을만하죠! 맞아요!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하하! 귀여운 육지 생물아! 나중에 또 보자구나! 흐흐흐흐!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아이쿠! 아이쿠! 얼른 들어가자! 아니야, 아니야! 나 집에 갈래! 오늘의 지인복은 나거든! 같이 가! 하루가 너무 길어! 응! 응! 내가 다 먹을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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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해! 지금 몇 시야? 으악! 또 지각하면! 한 번만 더! 9시 넘어오면 큰 벌을 줄테니 명심해! 으아아악! 뜨겁다! 으악! 으악! 자! 별로? 미안 미안. 괜찮아.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지각! 으악! 좀 빌려갈게! 지각하면 정확히 안 되거든! 퍼, 퍼플! 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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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중한 머핀들이! 느꼈다! 미안해, 오렌지! 뛰어! 음, 개들인가? 하하하하! 근데 왜 뛰는 건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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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빨간불이야! 왜 신호가 안 바뀌지? 정확히 말하면 21분째 빨간 신호? 초록 신호가 아니니 우린 건널 수 없어. 고장!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고장! 귀엽다! 으악! 초록불이다! 잠깐! 키노가 바뀌면 속으로 3초를 세고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보한 뒤 건너야 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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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지각쟁이들을 한 번에 잡았다! 으하하하하하! 자자! 지각생인 너희를 위해 준비한 벌은! 바로바로! 화장실 청소란다! 으하하하! 으악!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요? 그래서? 각종 청소도구를 준비해 두었거든! 정말 신나지 않니?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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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으하하하!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그렇다면 적당한 녀석이 있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누트리쿨라 해파리. 여기 있구나. 힘은 약하지만 포터를 흡수한다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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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안녕, 안녕. 집에 가서 뭐하지? 뭐하지? 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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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less! 네가 먼저 필요하다! 으악! 아,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으하, 변기는 하나씩 맞게. 아, 나 내방 참석 다 안 하는데. 아휴,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으응, 흐음! 으아악! geonía! 으악! 으으으, komm! 누구만, 녀석은?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핑크스타, 시간을 멈춰봐! 바블카 스타! 가자! 그래, 이딴 가자! 가겠어! 바블방울! 바블방! 으악! 으악! 으음… 이야아아아악! 어디갔지? 어? 어? 한방에 사라졌어! 시시하게 약한 고업이었나 봐! 그렇구나…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으악! 거의 다 5시야! 으악!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제! 지가가 날래! 난 저녁 못 먹어! 으악! 뭐지? 으악! 으하하하하! 걸려들었군!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으하하하하! 펌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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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또 블루더워야? 지각할까 봐 서두르느라 그만! 또? 어? 지각! 어? 어? 좀 빌려갈게! 펌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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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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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아! 미안, 오렌지! 이번엔 그냥 갈게! 해결인가! 으헤헤! 이번!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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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고장났잖아! 으헤헤! 어라! 지금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그게 기시감.. 이라는 건데? 뇌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장면이라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지! 어? 이야! 저럿뿌리다! 으헤헤! 신호가 바뀌고 속으로! 삼총!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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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이 상황!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꿈이겠지.. 응? 보통 꿈에서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꿈에서 봤나? 분명 이때쯤 블룩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 뭐라는 거야? 맞아! 시계!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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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퍼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어? 맞다! 이제 저쪽에서 오렌지가 머핀을 가지고 갈 거야! 어? 얘들아, 안녕? 어? 흠! 흠! 아무래도 우리.. 시간 안에 갇힌 것 같아! 어? 시간 안에.. 갇혔다고? 신호등 앞에 그룹이 서 있을 거야! 날 믿고 말한 대로 해줘!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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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한데..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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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블랙다이아의 계략이란 말이야. 이기지? 그럼 그렇지! 내가 지각을 할 리 없잖아! 나도.. 이 상황 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지? 흠.. 학교 시계로 들어간 블롭이 내 포털을 빨아들인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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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보통 나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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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응! 이제 모두 생각났어! 흠.. 가자! 야! 오렌지! 커피는? 아.. 당연히 안 가져왔지! 비켜 비켜 비켜! 그린! 너 마법폭장이야! 어차피 현실도 아닌데 뭘.. 시간을 아끼자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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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필코! 지각승을 잡아내겠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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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를 안 하게 돼서.. 시간이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 해.. 블롭은.. 우리가 그 시간에.. 현관문에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블롭이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지.. 흠.. 먼저 기다리자는 말이지.. 흠.. 높은 곳이라면.. 이 레드님에게 맡기라구! 그래.. 그럼 이제 계획을.. 어.. 일단 두 팀으로 나누자.. 그래.. 자 얘들아! 시간 됐어! 모두 각자 위치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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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아! 샤아! 트윙클 퍼플! 변신! 라이어! 블롭! 당장 나와! 우아! 헤헤! 헤헤! 으아! 끄러! 으아! 으아! 아아! 블롭! 샤! 우하핳하! 버블의 뻣! 지구해야! 야! 범플! 야! 흠! 블롭이 사라질 시간이다! 크린 버블! 야! 흠! 잘가라구! 돌아왔어 뭐해? 이제 집에 가자고 그래, 빨리 와 얘들아! 어?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뭘 저렇게 신난 거야? 애들이야! 그렇게 뛰어들면 단독하냐? 이제 그만 일어나 벌써 일어났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블루톡 스타 안녕 안녕 좋은 아침, 친구들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전교생이 다 한다는 블루톡 다들 알지? 알지, 알지 사진을 올려서 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블루톡 스타가 되잖아 맞아 바로 그 블루톡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대 정말 멋지지 않아? 잘생겼다 야, 요! 지키라! 저것 봐! 대니가 1등상으로 받은 최신 스마트폰이야! 요! 지키라! 나도 신상품 갖고 싶어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거지롱 아, 깜짝이야!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이 골동품은 뭐야? 빗발인 스티커는 또 뭐고? 이것도 아빠한테 졸라서 겨우 생긴 거야 그 사진으로는 블루톡 스타별 최대 2개 예상된다 퍼플러 하나, 너희 아빠별 하나 하하하하 나중에 봐 좋아! 이번에 블루톡 스타에서 꼭 신상품을 바꿔야 말겠어! 응? 헛물 혹시 블루벡에 조종 당하고 있는 거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줄래? 자, 자! 당장 휴대전화 안 나오면 전부 다 압수야! 블루톡인지 뭔지 그런 시시한 게 뭐 좋다고 온서만이 날린 거야? 큰일이야 큰일 신상폰을 준대요! 아흥! 전화는 통화만 잘되면 되지. 신상은 무슨. 봐! 아직 쎈쎈하잖아. 어? 퍼플폰 아니야? 와, 저기 또 있네. 고물폰 커플인가요? 응? 아, 저.. 사진도 인터넷도 짱짱하다니까? 그치, 퍼플? 에잇, 이 고물! 화려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개처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구나. 하, 하늘과 땅. 어디서든 공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만다린피쉬. 가거라. 내 충실한 부하 글로브들이여. 개처를 빼앗아 하늘로 날아오르거라. 이 정도는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핑크스타, 찍어줘. 찾아보이들을 hele 잔 cárdew+. question now is about cop intentionally, IA 하나, 둘, 셋 아 Un EN ischen 아니, 해퍼 하다 에헴! 모ician! 두드롱 으아아아악! 말도 안 돼! 비? 얜 뭐야? 1등 무조건 내 거라고! 이렇게 되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으아! 안녕! 어, 죄송합니다! 으아악! 우와, 1등이다! 으아악! 으아악! 어, 레드 죄송하다! 이런 신상품은 레드가 받는 거야? 야, 너! 으아악! 뭐야, 진짜! 너, 제정신이야? 레드! 이건 방칙이지! 으아악! 으이, 인어인데 찍으면 어떡해! 우린 진짜 고생이 가며 도전하고 있는데! 그보다! 정체를 드러내면 어떡해요! 난 진정한 내 모습을 찍었을 뿐이야! 잘 봐! 얼굴만 나온 거잖아! 정체를 드러낸 건 아니거든! 으이, 흑!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 그렇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내가 제일 먼저 찍을 거라고! 잠깐!! 기다려!!! 하여간 요즘 애들이랑 아직도 로딩 중이네? 어, 이게 뭐야? 내 것이 아니잖아? 으세요? 안 돼! 꼴이 안 나오게 잘 찍어! 여기, 여기!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겠죠? 너무 힘들어요. 플래시를 계속 터뜨렸더니 눈이 너무 아파. 누가 오는데? 어딨지? 어? 여기 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저, 저, 저건 뭐지? 어? 이건 또 뭐야? 어? 얘들아, 블룸이야! 우리 세 차례 훔쳐가고 있어! 블루, 날 던져줘! 으악! 가림없지! 얘들아, 받아! 핑크 스타! 버블 타임 스타! 됐어! 버블버블 스타트! 히히! 오! 오! 에이! 두세! 하! 우리 imperson000 ! 슾! 버리 Environment 공개 하! 트윈 tool Tapi 간신을 와요! by 좀 보자! 으으 dank! 멀리선 공격에 안 통하겠어! 가까이 가야 약점이 보일 거야! 오렌지, 조금만 참아! 블루, 그대로 전진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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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지금이야! 날려줘! 이야아! 하아이! 허범이, 펀치! 아아! 블루! 이제 사라질 시간다! 그래밍 버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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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순이빌 선생님은 왜 여기 누워 계신 거지? 으악! 기절하셨나봐! 괜찮으실까? 뭐,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 으악! 저건 내 전화기잖아! 으악! 으악! 전화가 바뀌었었나봐! 어휴! 블루투기 1등이 뭐라고 선생님을 위험하겠어! 역시 이건 그만두자! 어휴! 나도 안 할래! 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흐흐흑! 우리 키월네! 하하하하! 오! 먹을 점이다! 좋아! 아쉽지만! 그동안 찍은 사진은 다 치울래! 흑!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웃긴데? 하하하하! 스니필 선생님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흑 으어! 으어? 빨간 빌! 와아아아!! 오늘 드디어 블루톡스타의 1위가 발표됐죠? 아쉽게도 블루닷의 퍼플친구가 간말의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등도 대단한거야! 예! 2등이다! 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위로 뽑혔던 필리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고 가짜 사진을 올린 게 밝혀졌다네요. 진짜 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에이, 별 차이도 없구먼.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이렇게 되면 비비였던 커플이 1위가 되었습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축하의 퍼픔을. 우와, 진짜 1등라산이 대단하다. 2등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 사진은 경쟁을 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낭비려고 찍는 거다라고.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럼 우리끼리 추억을 낭려볼까? 하나, 둘, 셋. 이번엔 인간들에게 정체를 들킬 뻔했습니다. 공주들이 워낙 전방지축이라 걱정입니다. 그래도 반성하고 버블잼을 얻었습니다. 전 오히려 기특한 걸요. 수상한 미술실!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이 물고기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 많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벌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이걸 다요?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나타난대.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부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밀리 뒤통수에 달린 승이빈 선생님. 심지어는 달달이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아하!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아까들은 괴담도 찡찡하고 빨리 두고 나가자.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아니자. 저기 숨으면 되겠다. 퍼플!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이 퍼플님이 옥정체를 밝혀내고 말테니. 퍼플!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왜 대답이 없어, 퍼플? 내가 두 명분은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저기에 있는 거... 나? 블룹! 블룹! 조심해! 잡을까? 잡았다! 가자! 뭐야? 블룹이 나타난 거야? 쉿! 논다가 저기로 숨었어. 열어봐. 넌 누구야? 야! 너 정체가 뭐야? 어...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아, 전 새 이름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인어 공주였어?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와!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이야, 진짜 잘 그린다. 멋지다. 정말 화가 같아.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옐로우! 한 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이번에는 놔드려줘. 놔! 놔! 우와, 놔둬! 그럼, 어디 한 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넌 이제 블루 이거야. 자, 내 것도. 스케치업. 예쁘다. 오오오오! 그림! 너는 그림부터가 안 해? 버블쨈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제 말은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저, 조심해. 다른 사람이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가자!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응.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버블쨈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스며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너라. 이놈이 딱 맞아. 근데 스미는 우리의 꺼이 옐로우한데 농구템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으어? 우응을 구 Yeah! 응? 누구야? 응! 네, 이놈들! 으음! 어허! кра에! 너희들 딱 걸렸어! 도망쳐! 으어어!! 또 너희야? 으음! 으음.. 으음hhh 진짜 파티슈가 된 것 같아 креп다! 으아... 흐흐흐흐흐 내가 뭔지 알아! 으아... 맛있게 먹어? 흐흐흐 사랑스러운 내 머핀들 으아!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안 돼! 앗, 뜨거! 으아... 이게 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우한 얼굴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릴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흥!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버렸어! 우리엔 운동장 청소에 반성무까지 쓰게 생겼어!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어? 으아?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나무들 하시네요!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응!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응! 손댄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응! 웃겨!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그럼 네 엘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으악! 얘들아! 글로비야! 미술 시비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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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봉으로 불로비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히히히히! 이야! 비겁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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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버블 글로비야! 다들 조심해! 으악! 으악! 어디 갔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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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에 버블잼을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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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오렌지가 잡았다! 으악! 으악!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 칠 수도 있어! 그거 좀 떼어줘! 으악! 으악! 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악! 그건 안 되지!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옐로우! 조심해! 블룸이 모습을 담초어! 뭐하고 있어? 빨리 좀 도와달라니까! 버블버블, 일본 체인지!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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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열로! 변신 완료! 갓, 라인, 버블이! 됐다! 내 버블 우산! 옐라우! 다 내 포미를 되찾아줘서 고마워! 옐라우! 쟤 또 나 못 샀어! 아,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이번엔 버블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글룹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릴 싫어하는 것도 우린은 아니지. 아, 됐어. 가자! 어? 어? 이건 우리잖아? 옐라우는 우릴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뿐이야. Number 2 예로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둘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그림 속의 공주들 그랬다니까 옐로우, 좋은 아침 얘들아, 인사 안 해? 안녕 다들 안녕 에? 나 참 뭐야? 뭐야,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거야?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정말 너무해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거야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됐어 너나 친구해 필요 없어 그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버블잼에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 흠흠 흠흠 흠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고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스마일 크랙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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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그치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 흠흠 흠 흠 흠 흠 뭐야, 너희들 미술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더니 흠 하지마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 걔 너무 무례 못 본 척 이제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 어? 글로비다 미술실이야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더블카인 스타 지금 무척 덥고 도서관에서 구멍없이 저렴하게 안되면 쟤 흠 요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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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링클 퍼플! 변신 도요! 아직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군. 헬라! 공주님들! 샤이렌! 옐란은 어디가고 너 혼자야? 공주님이 이렇게 폰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번쩍하더니! 노란빛이랑 저 그림 속에는! 그림? 그러니까 옐로우가 그림 속에 있다는 거야? 여기? 어디? 여기! 아이구! 여기 뭐에요? 우와, 어쩜 정말 예쁘다 이게 뭐지? 물질이 아닌 건가?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 소리가 똑같아! 저기, 저기 뭐가 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난 몰라!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저기, 저기 뭐가 있어! 세종원주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어쩌죠? 우리가 수호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화이트콜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그 얘기를 왜 잊어야 해! 좋아! 모두 잡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되면요! 어떡하지? 뭐야? 진짜 귀엽다! 담보로 많이 쓰지 말라니까! 정말 귀여워! 도무지 경계심이라고는 없군!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퍼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레드는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부러워! 진실의 울림인가? 하하하하! 그린! 넌 세상의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구운 머핀은 냄새만 맡아도 확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니까! 그루!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휴...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어? 그림 속?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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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쩜! 너도 칭찬해주려고! 여유여 귀여운 것 좀 봐! 정말 귀엽다! 어? 어? 갑자기 왜 이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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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힌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라니! 하하하하!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뭐야? 블랙다이아의 계략이었어! 으아! 글로버 픽! 어? 저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 달려! 으아! 너아악! 아악! 으아악! 통립으로 몰입!!! 으아악! 합시다! 글로버 데이! 으아악! 하하! 으악! 으악! ernen! 징검다리가 사라지고 있어! 여기 그림이 지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는 거야! 모두 힘을 갚치자! 이게 아닌데... 날 잡고 올라와! 어? 저게 뭐지? 갑자기 생겨났어! 문을 잡아야 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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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사라졌어! 으악! 이거 안 꾸밀 거야! 우리 그림 속에 갇혔어! 노란공의 정책! 아... 문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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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칙칙한 상자는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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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상한데? 꼭 선물 같아! 옐로우? 우리 반에 그런 애도 있었어? 있어. 말을 안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답답하네. 이걸 옐로우가 들은 거야? 상자가… 여긴 옐로우의 마음속일지도 몰라. 상자를 더 찾아보자! 응! 좋아! 레오한테 문을 그려달라고 하자.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잘 따라와! 곧 과학 시간이라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 어? 레오다! 레오, 여기! 이제 어쩌죠? 그래! 방법이 있어! 분명 온다! 우리의 조력자가! verw qualрен? 떠! 꺄! 왔다! 골랐다! enriche! 호요정? fuuucuuu… 뭐? 수호요정?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레옹, 너의 도움이 필요해 도움? 또 하루종일 그림만 그렸느냐? 정말 한심하구나 너는 일국의 공주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취미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옐로우는 많이 외로웠겠다 너 일부러 우릴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답답해, 말을 좀 해봐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우리도 똑같이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옐로우 옐로우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났었던 거야 나도 사과하고 싶어 보고 싶다 미안해, 옐로우 아구니 생겼さ어 으! 하하하. 하하하 뭐. 으. 흑. 없. 문을 그리라는 거지? 서둘러! 어? 블롭이 그림을 자르고 있어! 어? 이게 왜 이러지? 으악! 레드, 괜찮아? 손이 날아오고 있어! 서둘러! 모두 내 팔을 꽉 잡아! 간다! 으악! 으악~! 그린을 왜 찢은 거지? 버블 버블, 루나 체인지! 루나틱 인디보 변신 완료! 쇠동 벼벨! 설마, 갇힌 건가? 아니... 이게 왜? 쇠동 벼벨! 쇠동 힝! 멈췄어! 이 기회에 빨리 나가자! 손잡이가 없어! 내가 해볼게! 대체 어떻게 여는 거야? 얜 어쩌지? 여기 있으면 이 섬과 함께 사라지고 말 거야! 같이 가야지! 당연히 데려가야지! 우리랑 같이 가자! 옐로우! 아까 그 공이 옐로우 너였구나! 내가 도와줄게 옐로우! 어? 열렸다! 빨리 나가야 해! 곧 가라앉을 거야! 나가자! 어? 옐로우! 빨리 와! 뭐해? 그림밖은 두려워! 바깥세상엔 내가 어울리지 않아! 나도 그래 옐로우! 나도 무서울 때가 많아! 응! 앞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랑 함께 있자!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우릴 용서해줄래? 어? 같이 가자 옐로우! 한번 해볼게! 돌아왔어! 옐로우! 정말 고마워! 어? 레옹! 빙크스타! 샤이렘! 걱정 시켜서 미안해! 빙크스타! 괜찮아? 어? 얘들아! 이..이거! 빙크스타! 샤이렘! 빙크스타! 레옹! 빙크스타! 쓸모가 있구나 너! 어? 나? 그런가? 정말 위험할 뻔했군요 다시는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으로 힘을 넘기지 못하도록 마법을 걸어야겠습니다 화이트골드님! 블랙다이아를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힘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발 힘을 아끼세요 다시 공주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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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골드가 눈치챘어 이제 버블잼의 힘을 블롭에게 주지 못하게 됐군 으악! 으악! 곧 어둠의 홀을 완성해 이 수치를 갚아줌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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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을 노래해! 자, 여러분!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장래희망? 나는 우주비행사가 돼서 우주에 갈 거야! 난 위사가 될 거야! 아이고! 딱 배우!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너흰 다 여왕이 되고 싶다고? 왜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왜냐니? 여왕이 되면 모두가 날 우러라 보일 테니까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여왕이 되라고 하셨어 제일 센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자신이 잘하는 게 장래희망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왕은 똑똑한 내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옐로우는? 난 여왕이 되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으아악! 나 잘하는 게 없는데! 으아악! 어? 내 꿈을 찾아서? 아!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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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품이 없는 사람은?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선생님 가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원한다면 꿈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공연을 시작해볼까? 잠깐만요! 지금 그런 복장으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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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전 무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난 그럼 반식을 준비해올게 아끼는 내가 고칠게 난 널 도와줄게 어? 노란색이 옐로우! 내가 갖다 줄게! 으아악! 레드! 정말 멋지다! 아주 쪼끔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어떻게? 히힣이 흐이힣? 어? 퓨주 때문인가? 내가 도와줄게! 기계는? 멋져야 정신을 차린다구! 으악!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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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선생님! 도와줘서 고마워. 전 방해만 했는데요. 다들 잘하는 게 있고, 꿈도 있는데, 저만 없는 것 같아요. 어… 음… 그럼, 뭘 제일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선생님! 인간 따위를 통해 꿈을 배우다. 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어디 보자. 단단한 껍데기로 공격을 튕겨내는 대왕 조개블루. 가거라. 꿈 따위 꾸지 못하도록 악기를 다 부수고 버블잼 조박을 빼앗아오거라. 우와, 내가 꿈꾸던 무대야. 얘들아, 고마워. 멋진 공연이 될 거야. 뭐지? 악기가… 어? 악기들이 다 어디 간 거지? 퍼플 맞 scrum… 어? 그러니까? 어디 잔냐? 안으로 고마워? 펄플루 뭐하는 거지? 펄… 펄플 또 장난 시작이군. 으으으으으으… 펄플! 펄플루!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 으ż, 으으& 으 où… 놔. 장난 좀 그만해! 네! 우에게 acontece? 음… 저게… 뭐지… 헇… 헛… 헛… 헛루비야.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타! 버블버블 체인지!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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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윙클 퍼플! 변신! 바이오! 블루비 아크리카 먹어버렸어!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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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루팔! 오! 비켜봐! 버블 퐁! 오! 선생님의 악기야! 어? 스크루팟! 아직 이 안에 악기가 더 있어! 섣불리 공격했다간 부서질 거야! 알겠어! 내가 포털로 블롭 위에서 공격할게! 그동안 블롭을 붙잡아줘! 응! 좋았어! 버블버블! 버블 퐁! 으아! 으아! 하트팡!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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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라! 젠리의 삐! 으아! 으아! 얘들아! 지금의 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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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가 맞았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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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퍼플을 도와줘야해! 着5 으아악! 어? 선생님의 마이크가... 다른 악기가 더 있을 거야! 어? 찾았다! 천천히! 블러브 이상해! 좀만 더! 이건 선생님의 꿈이란 말이야! 제발! 위험하다니까! 선생님의 기타야! 됐어! 블럭!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머그! 으아악! 다른 건... 이러네...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나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어...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 선생님! 열받아! 열받아! 열대만 더 때려줄걸! 퇴! 어? 그래! 흐흐흐! 야! 지저분하게 뭐하는... 우리가 직접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우와! 이거 괜찮은데? 이것 봐! 레드! 나도 와봐! 으흐흐흐흐흠! 흐흐흐흐흑 네 거야! 어? 퍼플! 니가 잘하는 거 찾았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말야! 퍼플의 끈기는 무시무시하지! 맞아! 얘들아! 퍼플도 잘하는 걸 발견했구나? 이제 꿈에 더 가까워졌네? 네! 나 어릴 적 같이 발질며 들었던 노래 기억에 나 어릴 적 디던 심장 기억해 오! 온 세상이 들리게 내 목소리 퍼지게 크게 노래해 오! 온 세상이 들리게 내 목소리 퍼지게 크게 노래해 오! 온 세상이 들리게 내 목소리 퍼지게 크게 노래해 오! 놀려도 상관없어 마음으로 충분해 Anyway 내 꿈이 뭔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내 꿈을 노래해!